예루살렘 온성을 다니면서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할렐루야 한 사람 한 사람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자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께서 홀리파워 9국 기도에서 에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처럼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각 한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한국 교회를 살리고 자유대한민국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.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충만 교통 내주 동행하심이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.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